아니 이렇게 맹김에 기타 맹김에 좀 더 하세요 지금 뭐 얘기하다가 보니까 뭐 노래 꼭 하지도 않았는데 뭐요? 아무거나 알겠습니다 창환이 아저씨가 저한테 이거 부르라고 그랬던 거를 같이 하실까요? 창환이 불러? 난 할아버지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우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 더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열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달빛이 흐느끼고 있네 오, 떠나버린 그 사람 오, 생각나네 오, 돌아선 그 사람 오, 생각나네 잠시만요 못지 않았지 그곳 같던 하지만 마음은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오, 생각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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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 오 생각나네 오 돌아선 그 사람 오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건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에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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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운 건 오히려 미운 건 오히려 미운 건 오히려 뒤집어있어 미운 건 오히려 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